오늘은 여러분께 진지하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 여자들은 대한민국 밤거리가 불안하다 생각하는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 수치는 러시아같이 실제로 치안이 불안한 나라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수준으로 한국 여성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재밌는 건 실제로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수치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전한 치안을 유지 중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존재하죠. 여러분은 이 그래프만 많이 봤을 건데 이 그래프를 만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정제되지 않은 sns나 인터넷의 정보들로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국 여성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있으며 그 원인은 sns나 인터넷의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망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며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 여자들 83만 9950명이 이용하는 여성 커뮤니티에 2024년 7월 21일 카페인데 옆에 여자들 진짜 개소름도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은 조회수 12만 3593회의 댓글 3723개가 달려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조회수와 댓글이 늘어나고 있죠.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둘 어린 여자애 하나인데 둘이 똑같이 생긴 게 자매 같고 어린 여자애는 둘 중 하나의 딸 같은데 셋이 똑같이 생겼다. 셋 다 거의 두 시간 동안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다 근데 내가 작업하다 이상한 느낌 들어서 옆에 보면 그 여자 셋이 전부 날 쳐다보고 있다 근데 나랑 눈 마주치면 눈을 싹 피한다. 또 컴퓨터로 작업하다 옆돌아보면 셋 다 날 보고 있고 고개 돌리면 다시 안 보는 척하고 자기들끼리 떠든다. 온몸에 소름돋고 심장 덜컹하고 개소름도다. 라는 말을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회수 12만 3593회의 댓글 3723개가 달릴 글인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여성들은 그냥 집 가면 안되나 소름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만 봐도 무섭다 미친 존나 쎄 하고 무서워 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이 글 쓴 여성시대 fm리스트 여성은 집에 가족이 없어서 아는 동생에게 연락해본다 하고 스타벅스 나와서 편의점에 숨어서 동생에게 연락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척오빠에게 연락하고 울음터져서 오빠가 엄청 빨리 왔다고 합니다. 편의점 바로 앞으로 차 타고 데리러 왔는데 거기서 아까 카페에서 봤던 여자들을 봤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고 너무 무섭다고 말을 하는 이 한국여자. 얼른 집가라고 말한 여시 덕분에 산거라고 말하는 이 여성. 그리고 이 한국여자의 썰을 듣고 수많은 다른 한국여자들은 무섭고 소름돋는다고 아주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런 댓글이 지금 3천개가 넘어가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재밌는 사실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국여자가 인신매매를 호소했던 장소는 스타벅스 서투초교점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은 저 위지가 어딘지 모르실테지만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자마자 개조작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이 한국여자는 스타벅스에 나오자마자 무서워서 질주한 다음 편의점에 들어갔다 말했습니다. 스타벅에서 나온 뒤 바로 질주해서 편의점에 들어갔다 말했으니 세븐일레븐 강남중앙점 혹은 지에스서초프라자점 편의점에 들어갔겠죠? 이곳이 세븐일레븐 강남중앙점 앞이고 이곳이 지에스서초프라자점 앞입니다. 생긴 걸로 봐서는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실테지만 이 여자가 글을 쓴 시간을 보시죠. 이 여자는 7시 52분에 편의점 숨어서 연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시 32분에 친척오빠가 엄청 빨리 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일요일 강남 저녁 8시에 친척오빠가 살던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저 편의점으로 저 여자를 데리러 왔고 저 여자가 글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8시 32분보다 훨씬 더 전에 오빠에게 구출됐을 건데 친척오빠가 살던 집에서 오빠가 일요일 저녁 강남역 교통을 뚫고 편의점까지 데리러 온 다음 다시 큰엄마네 집까지 데려다주고 여성시대에 저렇게 긴 댓글까지 남기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일요일 강남역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친척오빠가 사설레카차처럼 사이렌 울리면서 찾아오기라도 하지 않은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강남역 서초 스타벅스를 가보셨다면 진심적이서 납치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태어나서 운전 한 번 안 해보고 강남 스타벅스 한 번 안 가본 한국여자가 만든 조작설이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봉고차랑 연락하는 모습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저 말을 믿으시나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강남 스타벅스에서 여자 3명이 봉고차와 연락하며 같은 여자를 납치하려 했다는 저 이야기. 하지만 애석하게도 조금의 지능만 있어도 믿지 않을 거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이 이야기를 믿고 출근하면서 길가에 스타벅스 유심히 봤는데 뒷좌석 탁문을 막아놨고 썬텐을 지나게 해놨다 저기 타면 갱 죽음이겠거니 싶어서 열받았다. 라고 말하거나 어쩌구저쩌구 내가 아는 친구가 겪은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뇌를 쥐어짜내며 조작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공감받기 시작합니다. 3천 개가 넘는 댓글 모두 저런 식으로 납치당할 뻔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 광기어린 여성들의 이야기. 자 이제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산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sns의 발달과 조작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지적하는 이 보고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한국 여성들께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정말 불안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일까요? 정신병에 근거한 불안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이 글의 조회수와 댓글은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이 글을 보고 너무 무섭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한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안타깝지만 저런 여자들과 우리들은 같은 한표입니다.